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. 우리 안내문 문제, 일치, 불일치, 그리고 독표 이런 유형은 영어 듣기 하시면서 1분 컷으로 빠르게 마무리를 하셔야 돼요. 그게 이제 관건입니다. 우리 선택지는 물론 5번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보실 건데 선택지 보통 후반부에 정답이 들어가 있는데 이 문제는 2번의 정답이더라고요. 2번 정답 빠르게 매칭해 보시면 보수공자는, 공사는 주말에만 진행될 거다. 주말인가, 매일인가. 우리 5번으로 한번 가보시면 리노베이션이라는 단어가 보수공사고요. Will take a place, 일어날 건데 everyday였죠. 그래서 매일매일 일어날 거다 라고 해서 5번, 여기 다섯 번째 문장이 있는 이 표현이 정답이 되는 거였어요. 여기는 어려운 단어도 크게 없고요. 다만 빠르게 풀어야 되는 속도 게임이다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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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